스스로 자 그럴련 그러니까 자연은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스스로 그러한 존재는 하느님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자연이라고 하는 건요 천지신명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니까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환경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 자연은 신의 작용이에요 천지신명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 그럴련이에요 인간은 자연과 부자연이 다 있죠 인간은 자연과 부자연이 다 있어요 신성이 나를 끌고 가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고 부자연 우리 몸뚱이 관리 내가 하나요? 하늘이 하잖아요 내 몸뚱이도 자연이에요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여요 하늘의 공식대로 하나님의 우주의식의 주제대로 내 몸이 움직여요 부자연이 있어요 내 애고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애고가 세서 부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고가 약하면 자연이에요 우주 공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애고가 반발을 못하고 그대로 가요 우주 공식대로 인간은 애고가 너무 강하니까 문제예요 부자연이 돼요 그 부자연을 공부를 통해서 자연과 합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무의 무의 자연이 공부인 거예요 유의 애고가 욕심부리는 게 유의 양심 따르는 게 무의 애고가 고집부리는 게 부자연 양심 따라 참나 따라가는 게 자연 이런 거예요 모른다 한다는 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애고가 막 부자연스럽게 뭔가 일을 꾸미다가 몰라 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니까 자연인 거예요 이해 되세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양심에 맡기면 자연이에요 하나님에 맡기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육바람을 하라고 하겠죠 육바람을 하라고 하고 육바람을 하고 싶게 하고 육바람을 실제로 하게 나를 끌고 가겠죠 육바람을 여러분 바로 합니다 불쌍한 사람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요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와요 이미 올라온다는 건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움직여요 몸과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우주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자 그러려니 천지신명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이 나를 끌고 가요 내 삶을 끌고 가요 육바람 일로 에고가 무지랑 아진만 부리지 않으면 그냥 끌고 가겠죠 우리도 자연이었겠죠 근데 부자연하단 말이에요 탐진치를 지닌 에고 때문에 에고는 끝없이 탐진치를 추구해야 살기 때문에 부자연함이 일어나요 자연을 거스르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다시 자연과 합치시키느냐가 공부인 거죠 공부를 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육바람 일이 내 안에서 살아나와야 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육바람 일을 따르는 게 무의 자연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를 보고 무의 자연을 보고 아무것도 안 해야지 에고가 그동안 뭘 움직였으니까 에고가 안 움직여야지 그리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올바른 무의 자연 사상일까요 나는 아무 짓도 안 해야지 이제 여러분 지금 무의 자연을 제가 얘기한 무의 자연을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2500년간 이해가 안 되는 노자의 무의 자연 사상을 이해하신 거예요 인간은 부자연한데 부자연한 부분이 있는 거죠 부자연한 인간이 무의 자연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예요 그게 뭐냐 양심 따르는 게 무의 자연이에요 유교랑 도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공자와 공맹과 노장이 다른 게 하나도 아니에요 무의 자연 구현하자는 거예요 부자연한 인간의 삶 속에서 이거 이해 되세요? 이거 이해 되시면 노자를 이해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연주의 이게 진짜 자연주의 오늘 주제는 자연주의 자연주의 자연주의자가 되자 육바람이를 따라야 무의 자연 자연주의자가 되지 자연인이 자연주의자가 아니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자연인이 자연주의자가 아니다 이상하죠? 아무 짓도 안 한다고 애고가 진짜 아무 짓도 안 해요 별 짓도 하죠 자연인 말고 무의 자연인이 되자 몸과 마음이 작혀지는 거죠 자연을 따르면 호연지기가 길러지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과 마음이 안락해지고 하는 거예요 욕심도 무의 자연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욕심은 이제 유의 부자연이죠 그런데 이건 알아야 돼요 욕심 또한 무의 자연에 기반하고 있다 무의 자연이 없다면 아니 희노애락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희노애락도 무의 자연입니다 그러니까 금수의 희노애락은 무의 자연이에요 생긴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간의 희노애락은 왜 유의 부자연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생각을 하는 동물이라서 애고가 생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버리기 때문에 유의 부자연이라고 하네요 애고가 잔깨를 부리기 때문에 애고가 강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욕심도 무의 자연에 기반해 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버릴 것도 아니라니까요 탐진치는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무의 자연이 51%가 되면 유의 부자연 또한 이 무의 자연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 또한 크게 보면 자연이 된다 크게 보면 무의 자연이 된다 탐진치까지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그 전체가 자연이 되겠죠 이게 유교로 치면 이 자연이라는 거를 정성성자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자 그러하려는 이게 뭐냐? 성이에요 성 유교에서는 성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 스스로 그러하더라 스스로의 뜻대로 그렇게 굴러가더라 스스로의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중용의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운 사람은 누구라고 그러죠? 성실한 사람은 성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도교식으로는요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 진정한 자연인은요 도인이죠 진인이죠 도인이고 이게 뭘까요?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들 양심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유교에서는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천도는 하늘의 도는 성이다 하늘의 도는 우주는 그대로 성실하다 우주의 도는 도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주의 도는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 노자랑 중용이 똑같은 거예요 노자에서는 자연 중용에서는 정성 나와요? 노자에서 도 도법자연 도는 자연을 법삼는다 도가 우주의 도는 자연이다 자연이 도다 유교에서 천도는 성이다 인도는 뭐라 그래요? 인도는 성지다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는 성지다 사람은 정성스러워지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럼 도교는요 무의를 하려고 무의자연을 하려고 위 노력하는 거다 무의를 하라 정성을 하라 그러면 도인이고 성인 결국 성인이에요 공통으로 말하면 성인 무의를 하라 양심을 하라 당신은 도인이오 성인이다 유교적으로 인간은 그냥 납두면 자연 천도는 자연인데 인간은 부자연하다는 소리예요 성지는 부자연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을 따르려고 노력하라 해요 태식은 무의자연의 호흡인가요? 그렇죠 좋아요 호흡도 무의자연에 맞는 호흡을 하자 우리 폐호흡도 이것도 무의자연의 호흡이에요 원래 기반은 그렇죠 폐호흡도 여러분 주무실 때 여러분이 하나요? 하늘이 해요 우주의식이 해요 그런데 내가 관여할 수 있죠 부자연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호흡도 관여할 수가 있어요 태식은 더 우주의식이 더 직접적으로 호흡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요 또 부자연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이 관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태식에 재미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자연 마저도요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부자연이 아주 없게 하겠다 그건 재미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나온 보람이 없어요 인간의 부자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자연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이미 탐진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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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